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족구입니다 2024년 충주사랑 사과배 동호인 초청 족구대 전국 40대부 결승전입니다 시흥 대우화선과 안양스마트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왕팀이 사진촬영을 하고있네요 앞쪽에 보이는 팀이 시흥 대우화선이고 건너편 안양스마트입니다 안양스마트에는 석인섭 선수가 공격을 하고요 시흥 대우화선은 송명근 선수가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 시대부 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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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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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Guatemalan. 안녕. acy 하Pro 하출 아 아 아 아 으 중독독독독 1-2-3-3-4-0 2-4-0 2-4-0 2-4-0 5-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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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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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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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떱 대준 툭 거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 쓰세요 잘 쓰세요 마음 편히 가면 다시 말야 하나 나이스 정돈 정돈 3 4 1 4 아 4 5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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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 사 으 으 으 으 vouch譜 으 타이밍 첫 세트는 안양스마트가 승리했습니다. 두번째 세트도 지금 4대6로 안양스마트가 앞서고 있네요. 두번째 세트는 공부! 고, 고, 고! 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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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가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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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حق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조 오오오. 봐라. 봐라. 아, 뭐라고?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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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신이 아흐 butter 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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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찰나 찬양 5. 5. 5. 5. 5. 6. 6. 7. 7. 9. 10. 11. 11. 12. 13. 13. 15. 15. 15. 15. 김 뺑기 2대0으로 헌양스마트가 초청 40대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양팀 너무 고생했고요. 우승원팀에게는 축하드리고요. 준우승팀에게는 아쉽지만 애썼습니다. 아쉬웠습니다. 구경하고 보는 것만 해도 힘든데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유, 대단한 날씨입니다. 이런 날씨에 족구를 한다는 자체가 아주 대단합니다. 2024년 킹구사랑 사갑에 초청 족구대에는 40대부는 안양스마트가 우승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준우승은 시흥 대우와성이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할이좋구입니다.